기독 실업인들의 축제 CBMC 한국대회가 17일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은혜 가운데 진행된 3일간의 모습을 전해드립니다. 1900년대 초 한국의 기독인재 양성과 정부 수립에 기여한 미국 선교사 우리암 우광복 부자의 선교 발자취를 따라가 봤습니다. 교회 안에서 상처받은 성도들을 돌아보고 다시 신앙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돕는 심간이 나왔습니다.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반대 전국교수연합이 포괄적 성교육 현황과 대응 방안 세미나를 열고 아동대상 포괄적 성교육 실태에 대한 토론회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2 코스타월드가 부산 수용로 교회와 온라인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함께 진행됐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2년 만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부산에서 열린 제48차 CBMC 한국대회가 17일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3일간 진행된 다양한 순서에서 참가자들은 일터 사역자로서의 사명을 되새기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는데요. 한편 구TV도 대회에 참가해 CBMC 회원들과 미디어 선교 사역에 대한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뜨거운 다짐의 열기로 가득했던 대회 현장을 권연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5일 부산 백스코에서 열린 제48차 CBMC 한국대회가 2박 3일의 일정을 마치고 성황리에 종료됐습니다. 첫날부터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셋째 날까지 약 280개 집회와 2,30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크리스천 실업인들이 함께한 만큼 다채로운 순서들이 이어졌습니다. 정치권을 대표해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강의에 나서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위험성과 이와 관련된 국회의 상황을 전했습니다. 김 의원은 차별금지법이 성경적 가치와 양성평등을 기초로 하는 국가헌법에도 반하는 법이라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예상되는 악영향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손해배상을 최소한 500만 원 이상으로 해라. 여러분 그럼 500만 원 내고 그 일 계속하면 되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 다 소송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성경에 반한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순간 혐오 반환이 되기 때문에. 예배와 집회에 이어 합창단의 찬양제도 열렸습니다. 총 8개 지역의 연합 합창단은 각각 무대에 올라 아름다운 연주와 안무를 활용한 찬양을 선보였습니다. 특별히 대회 참가자들이 원하는 강의를 선택해 수강하는 특강 시간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기술과학전문인선교회 FMNC 이수정 대표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강사로 나서면서 기업의 경영 전략과 선교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청년들의 우수 창업 아이디어를 선발하는 오디션도 열렸습니다. 일터 사역자로 살아가는 CBMC 회원들은 다양한 순서 속에 영적인 은혜를 누리며 동시에 기업인으로서의 비전을 되새겼습니다. CBMC 들어와서 처음으로 이 대회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주님이 주신 사명, 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받고 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 남편은 크리스찬 실업인으로서 수입원의 1%를 기부하는 그렇게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가족들이 동의해 주기 때문에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CBMC의 모임을 통해서 영적으로 에너지를 충전하고 일대 현장에 가서 행함으로 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CBMC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오랜 기간 CBMC 회원으로 활동한 구TV 김명전 대표이사는 임직원들과 함께 무대에 올라 직접 CBMC 회원들에게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번 대회에 중계로도 참여한 구TV는 현장에서 신규 글로벌 선교 방송단을 모집하며 CBMC 회원들과 미디어 선교사역의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구TV 뉴스 권현석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1900년대 활동했던 미국 선교사, 우리암 우광복 부자의 후손들이 지난주 한국을 방문했다는 소식을 앞서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암 우광복 기념사업회가 후손들을 초청한 건 우리나라의 두 선교사의 선교 업적과 희생정신을 알리기 위해서인데요. 구TV 뉴스는 광복 77주년을 기념해 한국을 사랑한 우리암 선교사 부자의 선교 흔적을 따라가 봤습니다. 프랭크 윌리엄스, 미국 덴버 대학교를 졸업한 23세 청년은 아내 앨리스 베이트와 함께 미국 북감리교의 파송을 받아 1906년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합니다. 장티푸스로 사망한 로버트 샤프 선교사의 후임을 맡아 공주선교부 책임자로 부임했습니다. 우리암이란 한국 이름을 가진 그는 1940년 일제의 강압으로 추방되기까지 34년간 충남 공주를 중심으로 선교사 역을 펼쳤습니다. 우리암 선교사의 한국 사랑은 남달랐습니다. 미국 이름보다 우리암으로 불리는 걸 좋아했으며 장남 조지 윌리엄스에게 조선의 광복을 염원하는 의미를 담아 우광복이란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힘썼던 건 명맥이 끊어진 공주의 기독교 학교를 재건해 나라를 구할 인재를 양성하는 일이었습니다. 서당 수준의 기초학문을 이렇게 지역별로 이렇게 하던 그런 시대였고요. 근대교육은 샤프 선교사님과 사혜리 씨 선교사님이 오셔서 만든 명설 남학당 명선 여학당이 최초였습니다.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합법적인 인가를 받은 학교를 만든 것이 1906년 10월 15일 지금의 공주영명중고등학교가 만들어진 계기가 되겠습니다. 우리암 선교사가 설립한 영명학교는 충남 지역의 기독교 신앙과 신문화, 신교육을 전파했으며 만 7천 명 이상의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독립운동가 황인식, 조병옥 선생과 유권순 열사를 비롯해 최초의 여자 경찰서장인 노마리아, 최초의 여성 감리교 목사 전밀라가 대표적입니다. 또 10명의 감리회 감독을 배출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애하는 신앙인을 기르자 이런 메시지가 있는데 두 번째가 뭐냐면 나라와 민족의 나라와 결혜를 위해 몸 바칠 수 있는 애국자를 기른답니다. 독립운동을 위한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교장 선생님께서 지원해 주신 거죠. 영명중고등학교 뒤편에 있는 공주 선교사 묘역입니다. 우리암 선교사의 아들 우광복과 한국에서 11살 때 세상을 떠난 딸 올리브가 나란히 묻혀 있습니다. 우광복은 1994년 미국에서 별세하기 전 여동생 올리브의 곁으로 가고 싶다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우리암 선교사의 큰아들 우광복 의사가 묻혀 있는 묘입니다. 우광복은 미군정 당시 하지중령의 통역관으로 한미동맹과 정부 수립에 기여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우광복은 영명학교를 다니다 14살에 미국으로 돌아갔고 의사가 됐습니다. 1945년 광복이 되자 미 해군 군의관으로 다시 한국당을 밟습니다. 이후 하지사령관의 비서실장 격으로 미 군정과 함께할 한국 고위직 50명 가운데 35명의 기독교인을 추천했습니다. 한편 우리암 선교사는 1962년 79세의 나이로 미국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우리암 선교사 가족의 사랑과 헌신은 오늘날 영적 축복을 누리고 있는 후손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충남 공주에서 구TV뉴스 김민주입니다. 사람관계나 신앙의 고민 등 여러 이유로 교회를 떠나고 싶다는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교회 안에서 상처받은 이들을 돌아보고 다시 신앙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 신간이 나왔습니다. 장정훈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교회를 떠나는 이들이 많아지며 교회를 안 나간다는 뜻의 이른바 가나한 성도라는 단어가 많이 회자될 만큼 최근 탈교회 현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북오븐 이해성 대표는 탈교회인 8명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인터뷰집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출간했습니다. 이 대표는 모태신앙인 사람들,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들 등 성도들이 왜 교회를 떠났는지 그 이유를 책에서 가감없이 밝히고 있습니다. 저자는 다만 책을 통해 한국교회의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며 이들을 섣불리 판단하기보다는 아픔에 공감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책을 펴냈다고 전했습니다. 교회를 떠날 정도로 큰 고난과 시련을 겪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고통의 의미를 묻곤 합니다. 스티븐 테일러, 이강택, 정성국, 송영목, 내 교수는 고난과 하나님의 선교라는 책을 통해 하나님의 선교라는 큰 틀에서 시련의 의미를 풀어냈습니다. 이들 교수는 성경의 내용을 바탕으로 당시 성도들의 모습을 사례로 제시하며 고난은 선교의 필수이며 이를 통해 십자가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저자들은 교회와 성도가 겪고 있는 고난을 넓은 시야로 바라보고 시련을 품을 수 있길 바란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종교사회학자 이성우 박사는 교회를 세우는 신앙을 찾아서라는 책을 발간하며 떠나가는 성도가 많은 교회를 향해 생활신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박사는 1949년 설립된 인천 강화군 봉천교회의 시작부터 현재까지를 살펴보며 신앙의 토대 위에 한화된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히 목회자와 진행한 인터뷰, 봉천교회 성도들의 간증을 통해 삶과 신앙이 하나가 되는 생활신앙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또한 저자는 탈교회화가 진행되는 한국교회에도 올바른 생활신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회 속에서 건강하게 세워지는 미래교회의 모습을 제시했습니다. 구TV 뉴스 장정훈입니다.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반대 전국교수연합이 주관한 포괄적 성교육 현황과 대응 방안 세미나가 16일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세미나를 주관한 조혜진 국회의원은 포괄적 성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교육 대상이 살이 분별력과 이해력을 갖춘 대학생이 아닌 유치원생, 초중학생 등 어린 아이들이란 점이라며 이 성교육은 판단력이 흐린 아동들을 대상으로 저지르는 그루밍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날 세미나는 울산대학교 이재봉 교수가 유네스코 포괄적 성교육 비판을,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대표가 해외 포괄적 성교육 현황 등의 발제를 통해 포괄적 성교육 실태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2022 코스타월드가 지난 15일부터 3일간 부산 수영로교회와 온라인 메타버스에서 진행됐습니다. 뉴노멀 시대의 그리스도인이란 주제로 열린 코스타월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2년 만에 열렸으며 2천여 명의 청장년들이 참석했습니다. 대회엔 지구촌교회 최성은 목사, 선안목자교회 유기성 목사, 코스타 국제이사장 이재훈 목사 등이 강사로 나서 메시지와 간증을 전했습니다. 한편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 코스타월드는 공간의 한계를 넘어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며 말씀과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오는 2023년 교단 설립 70주년을 맞는 한국기독교장로회 내부에서 영성과 교회 성장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기장은 개인의 신앙과 영성보단 사회구원에 집중해온 교단으로 한국교회 내 대표적 진보 교단으로 분류돼 왔습니다. 지난 16일 열린 제107회 총회선거 후보자 공청회에서 후보자들은 기장은 1953년 출범 이후 도시 빈민, 인권, 통일운동에 나서며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졌지만 교회를 세우고 성장, 발전시키는 데는 미약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총회장 후보 강연홍 목사는 기장이 교회 성장이나 부흥이란 측면에서 소홀했던 건 사실이라면서도 출범 당시부터 기장이 내건 신학이야말로 진정한 보금주의라고 주장했습니다. 전국 청년연합 바로 서다가 오는 20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자유문화페스티벌 진짜콘을 개최합니다. 전청년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활동을 하는 청년단체로 이번 행사를 통해 2030세대가 원하는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을 들어볼 예정입니다. 진짜콘은 디자인 전시구역, 먹거리 구역 등 부스 운영과 뮤지컬과 음악 공연 등 여러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됩니다. 전청년은 앞서 마련한 기자간담회에서 진실의 기반을 둔 자유와 건강한 절대가치를 외치는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개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취임 100일을 맞아 첫 공식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 휴가 기간 정치를 시작하고 1년열을 돌아봤다면서 시작도 국민, 방향도 국민, 목표도 국민이란 걸 가슴에 새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기자들과 문답에 앞서 20분간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 100일의 성과를 부각하고, 향후 국정 방향을 제시하며 국민 안전과 생명, 재산을 지키기 위해 빈틈없는 안보 태세를 지켜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17일 신규 확진자 수가 18만 명대로 급증했습니다. 방역 당국이 예상한 재유행의 정점에 가까운 규모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8만 803명 늘어, 하루 신규 확진자 20만 명 이내에서 정점을 형성한 뒤 천천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신규 확진자 수 추이와 1, 2주 시차를 두고 나타나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스토킹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전자발찌를 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현재는 살인, 성폭력, 강도, 미성년자, 유괴범에 대해서만 부착이 가능했지만 이 범위를 스토킹 범죄까지 넓히게 된 겁니다.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에게는 출소 후 최장 10년까지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가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은 만큼 효과적인 재범방지와 강력한 피해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관세청이 올해 상반기에 총 3조 원 상당의 무역경제범죄를 적발했다고 십시를 밝혔습니다. 관세청이 단속하는 무역경제범죄는 관세법과 외국환거래법, 마약류관리법 등을 위반한 범죄를 말합니다. 올해 상반기 적발한 실적은 작년 상반기 1조 9천억 원보다 약 60% 늘었으며 적발건수로 보면 849건으로 작년 동기 1183건보다 28% 감소했습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국민건강과 안전위해물품의 불법 수익과 무역거래질서 교란범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구TV 뉴스 정성광입니다. 구TV 월드아이드입니다. 북한이 지난 15일 야스쿠니 신사에 일본 총리가 공무를 복납하고 참배한 것에 대해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16일 차해경 일본연구소 연구원 명의로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으로 아직도 과거 청산을 회피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라며 역사의 진실과 정의를 짓밟는 궁극주의의 망령을 불러올 수 있도록 더 큰 국제적 고립과 타멸의 낭떠러지에 굴러떨어지게 될 뿐이라고 전했습니다. 야스쿠니 신사는 근대 일본이 일으킨 전쟁에서 숨진 이들을 떠받는 곳으로 A급 전범 14명을 포함해 246만 6천여 명이 합사돼 있습니다. 미국 의원들의 대만 방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친강 미국 주재 중국 대사가 중국을 과소평가하지 말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친대사는 중국은 수십 년에 걸쳐 미 의회의 대만 방문을 반대해왔다며 의회는 미 외교 정책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그것이 우리가 마키 상원의원의 대만 방문에 매우 실망하고 불만을 가지는 이유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미국 정부는 의회의 독립적인 판단에 따르는 것으로 하나의 중국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며 무력 시위를 펼치는 중국의 행동에 무책임하다고 비난했습니다. 유엔과 세계보건기구 WHO가 세계 원주민의 날을 맞아 전통을 보존하며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고유의 문화를 유지하고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각국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WHO는 성명을 통해 세계 90개국 4억 7천6백만 명의 원주민은 전 세계 인구 5%로 가장 가난한 사람들로 분류된 인구 가운데 15%의 비중을 차지한다며 유엔 선언 24조에 따라 원주민들이 전통, 의술과 건강에 대한 관행을 유지하고 차별 없이 각국의 사회 및 의료 서비스에도 접근할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그들의 전통 지식은 우리들이 겪는 공통의 문제에 대해 해법을 제시해 줄 수 있으며 우리 모두를 위해 보존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TV 시청률 조사업체 닐슨이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의 시청률도 집계하게 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이 자사 OTT인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에서 중계하는 미국 프로풋볼 NFL의 시청률을 닐슨에 맡기면서 오는 9월부터 3년간 경기에 시청자 수를 집계하게 됐습니다. 닐슨은 우선 기존 TV방송과 케이블 채널의 시청률 측정에 사용해온 가구 패널 4만 2천 가구를 이번 NFL 중계에 시청자 수를 집계하는 데도 활용하기로 하고 앞으로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노트북 등으로 측정 대상 매체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구TV 뉴스 정성광입니다. 내일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수도권은 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내외로 올라 덥겠습니다. 제주도는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부터는 하늘이 다시 흐려지겠고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다시 비가 올 전망입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강릉 29도, 대전 31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부산 30도, 광주와 제주는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국내 경제가 여러모로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CBMC 한국대회 개최로 기독실업인들은 위기 속에서도 마음을 다잡고 일터 복음화를 다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거르라는 CBMC 대회의 주제 말씀처럼 기독인들이 믿음의 삶으로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있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날씨였습니다.